자, 이번에 해볼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늘을 뚫고 있는 섀도우의 공포 보증기 제가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유니크가 한 5억 정도 하나요? 유니크를 5억 정도 주고 하는 사부에 갑니다 22개인가요? 다 써요 에디셔널 잠재 열자마자 2픽 다 썼는데 레전 안 가는 거 아니겠지? 그건 안 되는데 아, 이러네, 이러네 에디부터 하자 개망했네 아, 얘들 1픽 살 거야 아, 에디도 안 올라가네 큰일 났네 아무것도 안 되네 야, 레큐 던졌으면 레전드였는데 하나만 던졌으면 되는데 불큐 던져가지고 다 잃었네 아, 레큐였는데 불큐 던져가지고 아, 시원히 없네 레큐 던졌으면 바로 끝났는데 불큐 던져가지고 아, 시원히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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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럼 2천만 해야겠는데 공폐줄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부부 공폐줄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, 옵션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, AD도 더 해야 되는데 난감하네 아, 개 망했는데 난리났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큰일 났네 다 썼는데 있던 것도 아, 다 썼어 한 번도 못 뛰었는데 아, 시원히 다 썼지 아, 시원히 다 썼지 이어서 만들어보자 아, 옵션 아, 레전 가야 될 거 같은데 워낙 많이 써가지고 아, 난리났다 맞습니다 아, 근데 이정도면은 레전 갈만도 한데 에디에 공 15%도 안 넘은 게 좀 크네 이제 너무 큰 마이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니, 유니크에서 200개 넘게 던지지 않았나 15%도 안 넘고 레전던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응, 윗잠도 안 넘어 아, 근데 윗잠 세졸뽑기가 쉽지가 않네 나올 생각은 안 나네 와, 뭐가 나와야지 다 없나? 에디가 해결하던 수밖에 없겠네 문제는 모델? 윗잠도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 아, 난리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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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난리났어 아, 이건 가져가야지 40, 40, 30인데 아쉽네 쉐도우라 그래도 방무가 좀 소소하다 이탈이 뜨긴 했는데 여기서 더 사와야 좀 더 사와 에디가 결말이 나와야겠네 아 내가 보기엔 에디에서 못 먹어도 일단 레전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아, 근데 방무 껴가지고 이거 받을 수 있나요? 이탈이긴 한데 그래도 보고 위에 아, 에디가 답이 없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 이야... 어제나 250개에서 유니크에서 던진 것 같은데 레전도 안 가고 015%도 안 가고 쉽지 않네 희한하게 에디셔널은 어려울까 잠재의 21% 띄우는 느낌하고 너무 다른데 오케... 오케... 아... 아... 15% 못 뛰어고 레전 왔어 야... 이거... 에디 030% 아니면은 개망해... 개망한 것 같은데 진짜 에디 030%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럼 왜... 여태까지 저도 나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잘 안 나오더라 희한하게 반대편에 선 것들이 진짜 왜 못 안 나오더라 아... 300억 뚫었다 돈 쓴 거 300억 뚫었어 내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300억 뚫었다 아... 아... 에디셔널 21%를 못 뛰어가지고 21% 못 뛰었어 아니 에디셔널을 한 500개 던졌으면은 15%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투조를 못 뛰어가지고 400억까진 좀 아... 뚫었어 뚫었어 긴 두고 두고 정상은 3 4 4 5 1 3 2 2 1 2 아~~ 얼마 썼어 난리났다 진짜 아~~ 개 많이 썼어 459개 459개를 썼다고 총 사용한 큐브의 개수를 제가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냐 이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메포가 4500원정도로 계산하려 4.5 하하하하하 194.5라는 계산이 나왔군요 아~~ 194.5억을 썼는데요 아 이거 얼마나 벌써나 아~~ 이탈이긴 한데 박무라 아~~ 안될 것 같기도 하고 300억 중에 한 100억만 손해봐도 맨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섀도어도 박무 끼지 않나요? 40, 40, 30이네? 100억 정도만 손해보면 안될까요? 팔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싼까? 아~~ 250억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아~~ 250부터 일주일에 50씩 내겠네 바로 사쓰셔야 되는데 늦었습니다에 마주 맞기 위해 드렸습니다 50억만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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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tas 소oga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